약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입맛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이열치열답게 매운맛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음식이 아닌 매운 갈비찜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이열치열 아닙니까? 뜨겁고 맵고 좋아합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은 얼얼 땀은 주르륵. 그게 바로 매운참 갈비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먹고 열내서 땀 빼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덥지만 땀을 쫙 빼는 것 같은 매운 걸 먹으면 땀이 쫙 빠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더 시원해지는 걸 먹고 난 다음에 매운 갈비찜으로.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이열치열 더위 타파법을 찾기 위해 두 번째로 들린 곳은 바로 한 요가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열치열 더위를 타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어디에 계신가요? 그쪽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쪽이요?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열치열 더위 타파를 하고 있을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습도의 방안. 도대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 요가 배우고 있어요. 아, 한 요가. 한 요가였습니다. 한 요가요. 저 정말 너무 덥습니다. 여기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열치열의 최고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이 뭔가요? 한 요가가? 한 요가가 실내 온도 38도, 습도 60도의 인도의 고온 다스방 환경을 그대로 스튜디오에 옮겨 놓은 것이고요. 26가지 요가 동작과 또 두 가지 호흡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뜨거운 방 안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여름엔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한 요가는 여름에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온도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몸엔 땀이 나게 되고 흐르는 땀만큼 살은 빠지고 피부는 탱탱해진다는 사실. 아무래도 다 원하시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게 해서 몸속에 좋네요. 독소를 빼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제에서 선생님 피부가 좀 좋으시면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몸매가 라인이 예뻐지고 되게 좋은 것 같던데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좀 덥지 않으세요? 많이 더워요. 땀이 완전 또 그러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곳은 그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그 더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 저 땀 좀 보세요. 아우. 올반도 빅지 않게 어울리는데. 그냥 요가만 해도 땀이 나는데. 그렇죠. 저거운 방에서. 이게 바로 진정한 이열치열 더위 택바법이 아닐까요? 네, 그렇네요. 팔 한 요가 하면서 땀도 많이 나긴 나지만. 그 속에서 약간 쾌감 같은 거. 그런 것도 느끼고. 밖에도 더운데 안에도 더운데. 덥고 운동하면서 이제 이열치열한 느낌이 더 나고 상쾌해요. 땀을 흘리고 나면 엄청 시원해요. 노폐물도 확 빠져나간 느낌이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살도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저는 평생 해야 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평생 하신답니다. 다이어트와 피부에 좋다는 말에 저도 한 요가에 도전해봤는데요. 네. 뜨거운 방 안에서 집중해서 요가를 하다 보니 정말 더위가 싹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땀 좀 보세요. 생각보다 잘 하시네요. 그러게요. 정말 더운데요. 근데 이렇게 땀 흘리고 나면 밖에 나가면 더위가 덥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집에만 계시다 보면 많이 우울해져요. 괜히 지치게 되고. 그래서 밖에 나가는데 자외선 너무 심하잖아요. 얼굴 타고 또 땀 나는데 찝찝하고. 근데 여기서 오시면 땀을 원없이 흘리는데 찝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좀 드시고요. 그래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열치열인 것 같아요. 이 입안을 얼얼하게 만드는 이 매콤한 등갈비찜이랑요. 또 보는 내내 제가 먹고 싶어서 분침을 삼키기라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이 댄스 스포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꼭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더운 날씨에 에어컨 바람에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시죠. 건강도 생각하고 여름도 더욱더 시원하게 보내실 거면 이 이열치열 더위 탑바법 어떠실까요?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소연 리포터 더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